한국 ESG 학회 11번째 학술 대회 국가정원과 ESG라는 대회 주제로 국가정원 제1호가 되고 순천만이 있는 순천대학에서 학술 대회를 대체하게 된 것으로 무한한 영향으로 생각합니다.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순천만의 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것을 잘 보존하는 데 많이 힘을 합치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와 쌍둥 위기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위기를 한국 ESG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보호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도출되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